안녕하세요. 유한타 증권 기업 분석팀의 최낭곤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와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9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7.5% 감소를 했고요. 컨센서스인 4,126억 원을 하회했습니다. 반대로 연결 매출액은 3조 1,500억을 기록했고요. 전년동기 대비로는 1.8%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규제 환경을 고려하면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 세전이익은 1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자회사를 통한 성장 전략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은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규제의 영향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 측면에서 큰 귀대를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규제가 있는 상황이어서 SK텔레콤은 중장기적으로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중간지주회사로서의 전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 하에서는 영업이익보다는 세전이익 중심의 평가가 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분할이 구체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업이익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뤄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25만원에서 27만원 사이에 밴드 트레이딩이 유효한 전략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은 다소 부진했고 성장성 측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별도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했고요. 연결 영업수익은 4.7%에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가입자 좋았고요. 알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SK브로밴드와 SK플라닛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대신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10.8%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더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요인은 단말기 유통법의 보조금 상한제가 지난 10월달에 일몰이 되면서 그 전에 시장 경쟁이 다소 과열이 된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경쟁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 결국은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목적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성 자체는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대신 자회사인 SK플라닛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K브로밴드 역시 영업이익이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의 이익을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법을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지속적으로 지원법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K텔레콤이 지주회사 체제로 이미 전환을 했었다면 이런 자회사의 실적이 좀 더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해석은 그리 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주가를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라는 관점에서는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박스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의 10% 이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변수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규제, 두 번째로는 자회사인 11번가에 대한 외부 투자 유치, 세 번째로는 배당 정책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네 번째로는 분할 이슈, 중간 지주회사 전환 이슈가 주가의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변수별로 간단하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규제는 아직은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파인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 1월까지는 일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번가 투자 유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투자 유치가 된다면 연결법인에서 지원법인으로 전환이 될 거고 작년에만 3,800억 원의 적자가 이 부분에서 났었기 때문에 지원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주가에는 상당히 중요한 캐털리스트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 중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정책의 변화 가능성인데요.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배당을 늘리면 우리 배당이 늘어날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주당 13,000원까지도 배당이 확대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주주안원을 늘릴 때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형태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SKT의 배당도 증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자사주 매입 형태가 선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올해 SK텔레콤의 배당이 증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연말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슈가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될 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가의 변수가 실질적으로 바뀌는 시점, 가시화되는 시점은 2018년 상반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25만원에서 27만원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SK텔레콤의 3분기 실적 리뷰와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SK텔레콤의 3분기 실적 리뷰와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